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세상 사는 재미에 흠뻑 빠져보자. 60년생 그리웠던 곳으로 걸음을 서두르자. 72년생 뼈있는 잔소리 가슴에 담아두자. 84년생 희망찬 땅으로 기회를 잡아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겹치는 경사의 축배의 잔을 들어보자. 61년생 비교하지 말자 미움만 남는다. 73년생 정직을 우선해야 사랑을 얻어낸다. 85년생 기분 좋은 약속 숙제에서 벗어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62년생 속상함이 가득해 주름살이 늘어간다. 74년생 어렵게 얻은 것을 아끼고 지켜내자. 86년생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쉬지 않는 땀으로 내일을 준비하자. 63년생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두자. 75년생 눈물이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87년생 흥겨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표정관리 안되는 선물을 받아내자. 64년생 주인공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주자. 76년생 찬바람 분위기에 훈풍이 불어온다. 88년생 사서하는 고생이 내일을 밝게 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찬성이 어렵다. 반대를 지켜내자. 65년생 이유가 아닌 부족함을 탓해야 한다. 77년생 숨기고 감춰 비밀을 지켜내자. 89년생 불평 한 번 없이 긍정심을 가져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한눈팔지 않는 모범생이 되어보자. 66년생 먼 길 온 정성의 고마움이 배가 된다. 78년생 초라하지 않은 배짱을 가져보자. 90년생 아이에게 배운다. 귀를 열어주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낸다. 67년생 50보 100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79년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받아내자. 91년생 짧지 않았던 고민이 바람에 실린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보고 싶던 얼굴로 피곤함을 달래보자. 68년생 실패를 이겨야 완성을 볼 수 있다. 80년생 허술하지 않은 매운맛을 보여주자. 92년생 오답 적힌 시험지로 어깨가 작아진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부족함 없는 자랑이 생겨난다. 69년생 갖고 있는 것의 귀함을 알아보자. 81년생 노고와 땀방울이 보석이 되어준다. 93년생 좋은 동반자와 의기투합해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진짜가 아닌 거짓 귀를 씻어내자. 70년생 여름보다 뜨거운 사랑이 오고 간다. 82년생 박수받지 못하는 자리는 피해 가자. 94년생 원하던 것의 근사함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든든한 지원군 안식처가 되어주자. 71년생 승자의 기분 좋은 미소를 볼 수 있다. 83년생 기분 좋은 관심 나이를 잊어보자. 95년생 사면초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95년생 사면초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